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단대 첫번째 이야기 90년대 인천모사단에서 일어났던 의문의 죽음 제 친구는 인천의 모사단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의 개요나 일지를 심심하면 확인하곤 했었답니다.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야간 당직 근무 중 90년대 중반에 일어난 원인 불명의 자살이라는 짤막한 한졸의 기록만 남긴 부대에서 일어난 어느 병사의 죽음에 관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대라는 조직이 워낙 알 수 없는 죽음이 많고 내부적으로도 쉬쉬하거나 덥기에 급급한 사건이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고사나 자살의 경우 일어난 원인과 사후처리 과정이 어느정도 기록되게 마련인데 이 사건은 친구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날로부터 친구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부대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친한 간부와 선임들을 대상으로 담배 등의 뇌물로 알아내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모두 너무 오래전 이기라 오른다는 대답이 대다수여서 헛당만 졌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인물과 장소에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됩니다. 바로 대대의 주임원사로부터 말이죠. 주임원사가 중대의 중대장과 친한 사이라 자주 중대를 들락날락거리곤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커피 한잔하며 중대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행정업무를 처리하던 친구의 귀에 솔깃한 이야기가 흘러들어왔던 거죠. 바로 90년대 중반 그 원인 불명의 자살자에 관한 내막 말입니다. 사건의 내막은 대충이랬습니다. 90년대 중반 딱히 행잡을 때나 문제가 없었던 전이 본 지 몇 달이 조금 지난 이등병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 병사와는 다섯 달 위에 유독 친한 선임이 하나 있었는데 둘은 군대의 선임과 후임의 사이로 만났지만 서로의 고민과 고충을 털어놓기도 하며 아주 만격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이등병은 부대 뒤편에 위치한 창고에 몰래 숨어들어 목을 메어 자살했고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상급 부대에서 감찰방과 조사반이 내려와 자살의 원인과 내막을 규명하기 위해 부대 내 구타 및 포원 등 부조리 등을 중점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나중에는 그 친했다던 선임도 조사 대상에 올라 선임이 쓰던 일기장까지 참고자료로 활용되었답니다. 그 과정에서 일기장 내용에 아주 놀라운 기록이 발견되었고 죽은 이등병의 선임이 이런 내용으로 일기를 썼기에 그 일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상한 꿈을 꿨다. 너무나 찝찝하다. 꿈의 내용은 이렇다. 난 평소처럼 대대보수 작업 일과를 받고 있었고 한참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병수가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게 보였다. 가까이 와서 보니 땀까지 뻘뻘 흘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일병님 도와주십시오. 웬 검은색 옷을 입고 얼굴이 창백한 아주 무섭게 생긴 남자가 절 죽이겠다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면서 일단 당황하지 말고 그럴 리 없다며 안심시킨 후 그래도 병수의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일단 내무실 안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했다. 병수는 내 말대로 내무실 안으로 숨어 들어갔고 나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이었다. 정말 저 멀리서 키가 아주 크고 검은 옷을 입은 도대체 이 세상에 저토록 무섭게 생긴 얼굴이 있을까 그렇게 느낄 정도로 창백한 남자가 뛰어오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를 붙잡고 병수의 행방을 묻는 것이었다. 난 일단 병수의 행방을 알려줬다간 정말 병수 말대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산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그 남자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내가 알려준 방향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놀란 가슴을 다시 진정시킨 뒤 별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던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 멀리서 웬 하얀 옷에 평온한 미소와 표정을 머금은 한눈에 보기에도 선해 보이는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남자는 나에게 다가와서 혹시나 앞에서 쫓고 쫓기던 두 남자를 보지 못했느냐며 물었고 자신은 쫓기던 남자를 도와주러 온 사람이니 반드시 남자의 행방을 알려줘야 한다며 나에게 강국한 부탁을 했다. 난 왠지 좋은 사람 같아 보였고 어쩌면 그 무섭게 생긴 남자로부터 병수를 보호해 줄 수도 있단 생각에 그 수려한 말솜씨에 지금까지 있었던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했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끼는 후임이니 병수를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 남자는 평온한 미소를 띈 채 걱정 말라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고 병수가 숨어있던 내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던 그가 갑자기 서서히 뒤를 돌아보더니 자신의 얼굴 쪽에 손을 갖다 대는 것이었다. 손에서 굵은 힘줄이 튀어나오더니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듯 그 평온하고 선한 인상의 얼굴을 가죽 찢어버리듯 쭉 찢었고 그 안에서는 아까 병수를 쫓던 무섭게 생긴 그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더니 시익하고 웃고 있었다. 그러고는 잠에서 깼다. 베개가 원통 땀에 흠뻑 젖을 만큼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다. 도대체 뭘까? 꿈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생생한 이 꿈은 도대체 뭘까? 너무 찝찝하다. 이런 식의 일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추후에도 죽은 이등병의 가족관계라 부대 내의 부조리 등을 더 꼼꼼하게 조사했지만 이렇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네요. 심지어 죽던 당시 유서나 메모조차 남기지 않았답니다. 또한 그 꿈을 꿨던 선임은 아끼던 후임이 그것도 하필 자신이 그런 기괴한 꿈을 꾼 바로 다음 날 자살을 해버렸기에 갖지 않아도 될 개척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이런 식으로 이어져오다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세월이 흐른 최근까지 이렇게 남겨진 미제 사건이라고 하네요. 도대체 그 선임은 왜 그런 꿈을 꾼 것이며 후임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왜 그런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요?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전라도 장선의 기괴한 약수터 1998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좋은 약수터를 찾아 약수를 떠다 마시는 것이 유행이었고 우리 가족 또한 어디어디 약수터가 좋더라는 소문을 들으면 그곳에 가서 일주일치 먹을만한 양의 약수를 떠오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광주에서 장성을 경유하는 산을 따라 구비구비 도는 국도의 한 능선이었을 겁니다. 그곳에 좋은 약수터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형 그리고 저를 데리고 장성으로 향합니다. 94년식 프라이드 베타를 타고 떠나는 드라이브는 당시 저에게 크나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마냥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은 금방 가버리고 지지 않을 것처럼 이글거리던 태양이 어느새 산등성에 걸칠 무렵 약수를 뜰어 출발을 하였습니다. 문제의 약수터는 산을 따라 도는 왕복 2차선의 국도변에 있었고 그 때문에 해당 약수터를 찾느라 약간의 시간을 지체한 상태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약수터는 산등성과 왕복 2차선의 도로 사이에 차 두어대를 주차할 만한 공간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이미 약수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는 거의 넘어간 시각이었고 또한 주위를 둘러보아도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깜깜해진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도 약간 무서우셨는지 잠깐 주저하셨지만 이원 온 거 얼른 물을 떠서 가자고 재촉하시며 차에서 내려 물통을 하나씩 들고 약수터를 향하기로 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악시용으로 쓰던 노란색 쿠르시를 꺼내어 들고 약수터를 향하는데 약수터는 도로 바로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에서 산쪽으로 30미터 정도 올라가야 물을 뜨는 곳이 있었고 그 초입에는 양철판을 두들겨 평평하게 만든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 혼자 두는 해가 진 후 이곳에 방문을 금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머니께서 뭐야 기분 나쁘게라고 혼잣 말씀을 하신 것이 아직 생생하기에 올라가서 약수를 한참 뜨는데 이상하게도 지저귀는 산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하게 정지된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 순간 온산을 메아리 치듯 들리는 깔깔거리는 여자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은 땀이 줄줄 나고 형을 포함한 우리 내 가족은 일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닌 온산에서 울려퍼지는 웃음소리였고 기웃음이 가득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더욱 무서웠던 건 웃음소리가 들린 순간 우리 내 가족은 동시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는 것이었고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상한 존재를 자주 목격하고 또 무당집에서도 전보는 것을 몇 번이나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어머니께서는 바닥에서 짱돌을 하나 주워들고 아무도 없는 산속으로 집어던지며 무엇인지 모를 존재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사람을 놀리느냐 성 물러가라 라고 하시며 말이죠 거짓말처럼 웃음소리는 싹 끊기며 흐르는 약수의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약수고 뭐고 안되겠다 라고 판단하신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다 차지도 않은 약수통을 뚜껑도 닫지 않으신 채 뒤돌아 내려가시려다가 약수통을 업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가족을 비웃는 듯한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웃던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잊지지가 않습니다. 30미터를 걸어 내려오는 그 순간 내내 그 무엇인가는 겁을 먹고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우리 가족을 향해 더 크게 더 소름 끼치게 웃어댔습니다. 아직도 가끔 그 얘기를 하고 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참 짓궂게 놀리십니다. 니네 아빠 그때 생각나냐 집 도착할 때까지 실내등 켜놓고 운전한 거 주변의 민가 한 채도 없는 그 산 속에서 그 웃음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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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